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21일자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기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민들은 부여 사전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서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가 시형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물상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부여 사전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4.15 총선거와 관련된 그동안 발견됐던 수많은 그런 점검을 가운데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점검을 이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전투표용지 제작 가능성입니다. 이 부장에서 가장 먼저 이른바 전자통합임명부와 관련해서 사전투표용지라는 것이 사전투표장이라는 현장이 아니라 제3의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사전투표용지가 필요에 따라서 제작될 수 있고 제조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온 전문가가 바로 유튜브 채널 미디어 A입니다. 전자통합임명부와 관련해서 가장 깊숙이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유튜브 채널 미디어 A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 A에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산 분야의 정통한 미디어 A에 따르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과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 경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전투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과 교부와 투표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전투표장을 방문하게 되면 신분 절차를 거쳐서 검색기, 단말기, 프린트를 통해서 전국의 3천여 군데에서 사전투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 발급 및 교부행위입니다. 수많은 단말기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통합인명부라는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신원자에 한해서 바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거기에다가 기표를 해서 표를 넣으면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경로 외에 일반인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경로가 없는 이 존재합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작에 관여하는 인물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원하는 수량만큼을 사전투표용지를 제조할 수 있는 이른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 에뮬레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전투표장에서 바로 전자통합인명부에 접속하는 것과 꼭 같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제3의 장소에서 전자통합인명부라는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이기 때문에 접속자료는 데이터로 보관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대신해서 투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QR코드 교유번호를 확인해 보면 4651인가 그럴 겁니다. 부여 사전투표용지는. 이것은 그냥 임의로 만들인 투표가 아닙니다. 제3의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통합전자인명부에 접속해서 바로 발급된 표가 이번에 시민단체 분들이 찾아낸 부여 사전투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유튜브 채널 미디어 A입니다. 그동안 전자통합인명부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은 물론이고 이번에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는 배노인 측은 거듭해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날로그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자통합인명부를 통해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일찍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프로그램화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자통합인명부에 접속하고 전자통합인명부에서 접속한 그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수량만큼 바로 사전투표 용지를 제조해서 거기에다가 기표를 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일찍부터 의심해 왔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발견된 것은 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장이 뭐가 그렇게 크냐. 한 장은 두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장은 백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백 장은 만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 장은 십만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십만 장은 백만 장, 이백만 장, 삼백만 장, 사백만 장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과천의 중앙선관위가 벌인 바로 부여 사전투표 용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발견물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하루속히 이번 사건의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은 절대 덮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해명과 변명을 할지를 두 눈을 부럽뜨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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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